네버랜드의 스케줄 와! 감사합니다. 정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저희 아이들 정말 1년 동안 또 고생했고 우리 네버버한테 저희 노래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네요.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버랜드 그래도 올해 우리 스케줄 다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컴백도 많이 많이 와주셨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올해도 올해 네버랜드 고생했고 네버랜드도 고생했고 나중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환영하십니다. 그래요. 올해 최고의 순간 혹시 지금 이 순간 또 이렇게 좋은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올해의 가장 그랜드 순간 아닙니까? 맞아요. 2024 KGMA 화이팅! 일간스포츠 화이팅! 2020 KGMA 2020 KGMA 2021 KGMA 2021 KGMA